저는 지금 삼성 갤럭시 카메라 2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. 쉽고 빠르게 여행을 기록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. 저 근처로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나왔는데요. 삼성 갤럭시 카메라 2의 다양한 스마트 모드 중 해도지 모드로 멋진 해도지 모습을 촬영해보겠습니다. 해도지 모드는 푸른 새벽의 신비한 색감을 살려주는 스마트 모드라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찍어볼게요. 모드를 선택한 후 스마트 모드, 여기 있는 해도지 모드로 선택합니다. 반 셔터를 초점을 잡고 셔터를 눌러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. 한 번 더 촬영해볼게요. 확인해볼까요? 아, 일출을 진짜 예쁘게 담은 것 같아요. 색감이 살아있죠. 자동 모드로 촬영할 때는 새벽에 이 신비한 색감을 살려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삼성 갤럭시 카메라 2의 해도지 모드는 새벽의 색감을 잘 살려줍니다. 지금까지 찰나의 순간의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삼성 갤럭시 카메라 2의 해도지 모드였습니다. 여러분, 즐거운 사진 촬영하세요. 여러분, 즐거운 사진 촬영하세요.